실천 신학대학원대학교 제8대 이사장에 박종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. 박종화 신임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움을 창조하겠다며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. 박 이사장은 교수진은 최고의 실천 신학 모델을 만들고 학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며 재학생들과 학교 교직원에게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말씀을 전한 실천 신대 이사 이정익 목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어떤 공동체를 만드느냐를 의미한다며 실천 신대가 정체성이 분명하고 차별화된 강수 학교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. 앞서 이 임식에선 손인웅 제7대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참석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손인웅 목사는 누구보다 학교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라며 그간의 업적을 깊이 감사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말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